내게 너무 멋진 제동아저씨 안녕하세요 저는 8살 김주현입니다 예쁘다 김주현이다 얼굴이 내 지갑좀 가져와봐 내 지갑좀 가져와봐요 오늘 내가 오늘 애한테 뭐 좀 맞혀요 주현이 한국 가서 뭐 사고싶은거 있어요 갖고싶은거 없어요 없어요? 아니 애를 잘 키웠어요 게임기 있다고 했잖아 그거 얘기하면 산단 말이야 게임기 있잖아 비싸잖아 어우 세상에 어휴 주현아 오상진 아저씨는 안 멋있어요? 몰라요 몰라요 왜요? 아이가 1년만에 반듯하게 살았어요 이게 아이가 김주현이 멋있어요? 네 오상진 아저씨는 몰라요 반듯하게 살았어요 아침을 안 하면 안 하고싶은 Huh 날씨가 좋은거에요 가위